외계 행성 소개 아홉 번째 필라루타 행성 파충류 인종을 순화시키는 열매를 가진 행성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2%는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후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던 행성이 멸망한 후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구 행성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6주기를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종자 행성으로 준비된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12%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성에서 생긴 카르마를 지구 행성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성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행성의 멸망에 관여한 중요 인물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행성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이 지구 행성의 영단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던 행성 영단의 책임자들이 우주적 카르마를 가지고 빛의 일꾼이라는 신분으로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빛의 일꾼들의 우주적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성이 어떤 원인에 의해 멸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 시리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에서 하늘과의 조율과 소통에 의해 준비된 정보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외계 행성에서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별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행성은 행성의 표면이 밀림으로 뒤덮인 매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별입니다. 지구보다 1.5백 커며 3억의 파충류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삼각형 얼굴 형태의 눈이 크고 귀엽게 생겼으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바라 알아보는 빠른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에는 파충류 특유의 포악성으로 양육강식의 전쟁태를 방불케 했던 아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폭력성을 유순하게 만들기 위해 행성의 자연스러운 에너지로 오랜 세월을 정성들여 주민들을 순응시켰습니다. 행성의 환경을 바꾸고 특별한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밀림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에너지 순화를 위해 특별한 열매를 설계했습니다. 이 특별한 열매는 생명의 열매이며 주민들은 사랑의 열매로 불렀습니다. 흑진주처럼 까맣고 꼬봉할 크기이며 단단한 육지를 가진 이 열매의 특징은 행성의 에너지를 집적하고 있으며 파충류인의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를 정화시켜주며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주민들 간의 3초 텔레파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3초 텔레파시는 우리 행성 주민들에게 큰 행복을 주었으며 서로가 따뜻해질 수 있는 운동력이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순간적인 텔레파시로 전달했고 대화의 핵심은 텔레파시로 통했습니다. 우리 벨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열매의 즙을 짜서 한 방울 먹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접하는 음식이면서 평생을 먹는 신숙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영단 관리자 두 명에게 이 열매를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열매를 책임진다는 것은 행성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고 주민들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영단 관리자입니다. 열매를 잘 관리하여 주민들의 행복을 영위하고자 하는 제 마음과는 달리 저의 동료는 열매가 근력과 통한다는 것을 알았고 열매를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우주해적의 중계를 통해 외부 행성으로 열매를 몰래 팔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관리자들의 권한을 해소했지만 이미 생명의 열매는 외부 행성에 밀그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매의 외부 유출이 막혀 원활한 열매 수입이 되지 않자 외부 행성에서는 결국 열매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행성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했고 우리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구한말의 외세의 침략에 의해 무너진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우리 행성은 외부 행성에 의해 열매를 수탈당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수탈되자 행성 주민들이 먹을 열매가 부족해졌고 주민들은 3초 텔레파시를 하지 못했고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갔습니다. 또한 온순했던 주민들은 점점 포악해져갔고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정성들여 주민들을 온순하게 순응시켰으나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다시 양육강식의 전쟁터가 되면서 행성은 그렇게 밀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저의 동료의 잘못을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지 못했고 동료에게 강력한 충고도 하지 못했으며 냉정하게 대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문제는 반간이었으며 무엇보다 그 동료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따른 저의 아집으로 우리 행성은 밀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관리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으로 행성의 주민들에게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한 점에 대해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가슴이 저며 옵니다. 왜 내가 소실적부터 상대를 믿지 못했고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방해를 받았으며 왜 내가 따뜻한 마음만을 받기를 갈망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 카르마의 무서움을 알았고 제가 부족한 에너지는 무엇이며 믿음마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냉정한 사랑이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관리자로서의 의식과 마음을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배우고 숙성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차원 상승에 따른 하늘의 계획에 따라 저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성의 우주의 카르마를 풀고 다시 우리 행성으로 돌아갈 때는 행성의 책임자로서 역할이 주어질 때는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냉정한 사랑으로 행성의 진화를 새롭게 열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구 행성 어디에선가 살고 있는 필라로타 주민들에게 슬프고도 아픈 맘을 전합니다. 지구 행성에서 많은 윤회를 거치며 자신의 카르마를 풀고 우리 행성의 고통과 슬픔을 몸으로 정신으로 겪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깊을 때나 슬플 때나 정신적으로 많은 교감을 이루었고 잠깐의 텔레파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행성의 주민들에게 잊혀져간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잊혀져간 고향의 소식을 들려주고 잊혀져간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어 우리 필라로타 행성의 울창한 초록색 푸르름을 기억해내고 하나의 마음이 되었던 때를 잘 기억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이번엔 글을 뱃고